안녕하세요. 라비쌩이에요. 오늘 소개해드릴 홈트는 코어 강화와 칼로리 소모에 도움을 주는 플랭크 챌린지예요. 첫 번째 동작이에요. 플랭크 자세에서 한 다리씩 골반 아래로 가져와 내발기기 자세를 만들어줍니다. 어깨와 귀가 멀어지도록 손바닥으로 바닥을 밀어내주세요. 모든 동작 10회씩 3세트예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두 번째 동작이에요. 같은 자세에서 한 다리씩 무릎을 접어 복부 쪽으로 가져와주세요. 포어 힘과 바닥을 밀어내는 힘에 집중해주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세 번째 동작이에요. 이번에는 한 다리씩 떼어내어 엉덩이 높이로 들어줍니다. 몸이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네 번째 동작이에요. 팔꿈치를 접은 낮은 플랭크 자세에서 다리를 접어 무릎을 옆구리 쪽으로 들어줍니다. 이때 시선은 무릎을 향해주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오늘도 홈트 끝까지 따라해주셔서 감사해요. 다음에도 재밌는 홈트 영상과 함께 만나요.